나는 소홀팍이 여러분! 호토팍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본 컨텐츠가 뭐냐! 바로바로 바로! 한국의 페어라고 불리는 드렁허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키웠던 페어! 페어 보고싶자. 갑자기 도란사로 죽었는데 페어가 고대의 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대의 생물 비슷한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페어와 굉장히 흡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잡으러 지금 3시간 만에 찾아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여보 혹시 나 이거 잡으면 안먹고 키워도 돼? 뒤질래? 뭐로 요리하지? 자 여러분 저는 현재 한국의 페어라고 불리는 드렁허리란 녀석을 잡으려고 농경지가 가득한 곳으로 왔습니다. 드렁허리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런 농경지에 지금 굉장히 많이 부포가 되어있다고 해요. 왜 논에 있냐! 드렁허리의 습성이 진흙 속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을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한다 그래요. 아직은 생태의 교란적이 아니지만 이 녀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면은 생태의 교란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드렁허리를 잡아 가져가면 초대를 하려고 왔는데 드렁허리를 또 이쪽에서 잡아보신 분이 계신다 그래요. 자 바로 소유시켜드리겠습니다. 편연스로브 히트티비의 보고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건 드렁허리를 헌터팡이라 갖자 그만해 그만해 똑같죠 여러분 똑같죠. 보고형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잡아본 적 있죠? 드렁허리 그때 한 8마리 정도 잡았거든? 많이 잡았네. 근데 진짜 얘네들이 파헤치더라고. 굴을 만들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논뚝이 완전 약해지겠지. 밟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 이거지. 아 그렇기 때문에 보고형이랑 퇴치 겸 먹을 겸 해가지고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잡아볼 겁니다. 먼저 지금은 통발을 던져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논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수로 있죠? 요런 수로에도 지금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뜰채를 요런 수로에 낮에 한번 퍼보고 이 녀석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는 낚시대로도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한 마리씩 이상이라도 한번 성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통발 먼저 바로 던져줄게요. 논에다가 이 통발을 넣으면 이제 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로에다가 통발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미끼는 뭔가요? 쓰러우리들이 요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냄새만 맡아도 500미터 반경에서 달려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거를 즙을 짠 다음에 통발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넣을 거지? 망 어딨어? 아이씨 통발 유튜버가 지금 필수거든? 맨날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넣지라고 던지는 게 괴롭 같다. 빌더 빨고 딱 들어가는 거지. 망에다가 지렁이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좀 밟아야겠다 이거. 살짝 으깨내면 좋지. 냄새가 퍼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살짝? 어 살짝살짝. 어 살짝이 아닌데? 아니 아니 괜찮아 넣어야 돼. 왜냐면은 쿠션 때문에 엄청 으깨지진 않을 거야. 야 쿠션이어도 90kg가 밟으면 안 되지. 83. 아 너 83이야? 형 몇이야? 형 100 넘지 지금. 아니 나 87. 아니 근데 103인데? 디질래? 자 그리고 통발은 두 종류 했습니다. 자 요거랑 저게 이제 거의 새우 통발이라고 해서 민물 전용 통발이지. 통발 유튜버라서 또 색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식상해하니까. 그래지 그래지. 자 이제 유튜버 다 됐네. 이제 조금 할만하던데? 이렇게 해서 다 던질게요. 하나는 여기 밑에 두자. 뚝 바로 밑에. 이거 던지자 이거 이거. 왜왜왜. 이게 크니까. 크다고 꼭 큰 게 잡히는 게 아니야. 그렇긴 한데 형 이거 너무 롬만해 이거는. 다 들어가 여기에 들어간 전적이 있어. 아 있어? 응. 알겠어 이거 던질게. 아이씨. 그럼 왜 물어봤어? 이거 던지자 이거 던지자. 자 이게 전적이 있다니까 요걸 던질게요.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아 그래야 애들이 이제 들어오겠구나. 이야 잘하네. 중요한 게 있어. 뭔데? 드렁어리가 페어랑 똑같아. 숨을 쉬어야 되잖아. 맞아. 위에 끼워줘야 돼. 그래서 위에 공기층을 둬야 됩니다. 둬야 된다. 원래 바다생물들은 그냥 다 잠수를 시키는데 얘는 위에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면. 그래서 저 위에는 지금 물에 안 잠기고 딱 구멍까지만 잠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묶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통발을 가져갈까 라고 생각하는데 99% 가져갑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 일주일만 있잖아? 다 없어져죠? 이게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 민족성이 안 가서 가잖아. 잘 안 가져가고 해외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통발은 진짜 도둑을 많이 맞아요. 왜냐면 카페 위에 올라가 있는 핸드폰은 핸드폰이잖아. 근데 이 통발을 궁금하단 말이야 아내가. 나도 솔직히 있으면 궁금해.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통발도 건들면 경찰서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여기 작은 물고기가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드렁허리의 먹입니다.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농 같은 데 들어가서 다 환경을 파괴를 하는 거예요. 저기 구석탱이에다가 딱 할까? 이게 지금 수문이잖아. 철 앞에 두자. 이 안전불간지. 혼자서 날나갈까봐. 알지 알지 나 이거 되게 불안해하는 거. 위에 또 공기층을 냅뒀어요 저희가. 자 이렇게 두 개 설치를 해두고 뜰 채로 지금 여기보다 좀 더 작은 수로가 있거든요. 거길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거기서 잡은 경험이 있어. 근데 밤에 잡았지. 근데 야행성이잖아. 낮에는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우선 그래도 진흙 속에 있는 걸 한번 커보도록 할게요. 거머리 있습니다 거머리. 이게 논 거머리야. 논에 사는 애들이 요렇게 초록색을 띠더라고. 그리고 계곡이나 이렇게 있는 애들이 검은색을 띠고. 그럼 빠는 애들은 뭐야? 얘네도 빤다고 들었긴 했어 내가. 둘 다 빨아 다 빨아 추배랑.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민물장어 잡을 때 주낙을 하잖아. 주낙에서 가장 잘 걸리는 미끼가 뭐냐면 거머리에요. 드렁허리도 비슷한 습성이기 때문에 아마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짜 이 포인트에 거머리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이게 뭔가 연관성은 분명히 있을 거야. 너 똑똑하다. 르마트. 내가 쳐줄게. 보고 형이 저번에 여기서 잡았다고 한 수로인데 정말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수로가 진짜 작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보고 형이 옛날에 왔을 때 청태가 없었는데 지금 롯됐어요 사실. 밤에는 눈으로 보고 잡아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청태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요런 데를 밤에는 좀 보면서 노려야 될 것 같고 논에 이런 데도 지금 많이 나와 있대요 밤에는. 요런 데는 낚시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뜰차를 넣고 해볼 건데 아마 낮에는 못 잡은 확률이 큰데 그러다 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아마 잡힐 확률은 적을 거야. 봐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있다 조그만 거. 붕어지 붕어. 붕어새끼. 와 이거 역대급이다. 야 이거 여러분 크기 보세요. 야 이거 미쳤어. 이게 또 웃기게 뭔지 알아요. 이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처음 보잖아. 생물 유튜버들 신난다 뭐. 여기 청태 좀 없는 데부터 쭉쭉 밀고 갈게요. 얘네가 이 안에 분명히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예 발 그냥 박았어. 과연 소금쟁이랑 뭔데 붕어예요 여러분 붕어 엄청 커지는 붕어. 야 우리 형균 연령 35세인데. 붕어예요 붕어. 개 신나가지고 붕어예요 붕어. 요쯤부터 한번 쓸어볼게. 야 여기는 지능이 좀 있어. 쭉쭉 밀어 쭉쭉. 지능 같이 넣어버리기 그냥. 아 없지. 자 얘네가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기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요. 밤에 한 마리는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 보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신에 포인트가 크면은 저희가 롯나게 힘들죠. 왕우렁이 왕우렁이. 왕우렁이 왕우렁이. 깜짝 큰데. 얘 생태계 그런 종이지. 토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저기도 다 붙어있어 지금. 자 여기. 그리고 끌고 끌고. 1타 3피. 1타 4피. 1타 4피. 1타 4피. 1타 7피. 베타킬. 한 번에 턴다. 하나 둘 셋. 이야. 군기놀이 붙은 사람. 이게 왕우렁인지 토종우렁인지 알아차린 방법이 있어. 눌러서 안 깨지면 토종이고요. 깨지면 왕우렁입니다. 어 그럼 깨져도 어쩔 수 없는 거네. 사살려줘. 이거 뭐야 왕우렁이야? 깨졌어 깨졌어. 뭐하는 거야 안 깨져? 안 깨지는데? 안 깨져 안 깨져. 이게 토종이야 엠토종. 토종 토종 방생. 여기는 청태가 없네. 아 여기 빡세다. 여기 진흙이 깊어요. 자 한 번 들어볼게요. 어핀 하겠는데. 혹시 몰라. 오우야 무겁다. 아이씨. 저는 장화를 신었고. 보거 형은 손으로 하기. 안 돼 내 뜰채. 안 돼. 따끔했네 따끔해. 야 오빠 근데 여기 풀숲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한 번 해볼게 내가. 자 여기서 한 번 몰아볼게요. 아 위에 풀에 왜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미꾸라지 같은데? 미꾸라지야? 오 아빠 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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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어. 봉어 아니야 봉어 아니야. 구피인가? 구피야? 구피 같기도 하지 않냐? 어 뭐지? 일단 놔주자. 이거 미꾸라지 미꾸라지. 미꾸라지 새끼입니다. 짝다 짝다. 자 이거 방세.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서 안 나오면 낮에 할게요. 없어 가자. 밤에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봐 라삭라삭. 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찾으러 다시 왔습니다. 우선 낚싯대에 지렁이를 하나 걸어줄게요. 오늘 할 낚싯대는요. 일반 낚싯대가 아닌 구멍치기 낚싯대라고 해가지고. 낚시점에 가면은 만원 이하로 팔거든요. 그래서 이 바늘에다가 지렁이를 꼽아서 발견을 하면은. 보면서 잡는 그런 낚시에요. 야 이런 데 나와있으면 100% 잡는데. 근데 또 100%도 아니야. 엄청 빨리 파고 들어. 잠깐만. 왜왜왜. 우와. 미쳤어. 와 엔간하면 참겠는데 이거 좀 심한데. 야야야야 보거 형한테 가. 보거 형한테 가. 주운 거 같아 근데. 이게 뭐야. 드렁어리 새끼다. 드렁어리 새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드렁어리들이 작은 것들도 잡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논을 파헤치기 때문에. 작은 거 잡아도 놔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드렁어리야 어딨니. 빨리 나와. 배 따서 장어처럼 쳐먹어 줄게. 형 드렁어리야 어딨니. 하이톤으로 한번 해줘. 벌레 지옥 아니야. 드렁어리야. 어디. 화면에 이만큼 잡히는 거면. 실제로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쯤되면 한 마리 나와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오나 보니까 이것도. 싸합니다. 외장하도록 갈 수도 있어요. 흙탕물 지었지. 한번 족대로 긁어라. 어 그러네. 없지? 응 나도. 큰일났다 여러분 지금 밤에 왔는데. 물이 뿌얘졌습니다. 물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나봐 흙탕물이. 롯됐다. 컨텐츠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냐 진짜로. 여기 왼쪽 눈은 말라있어 아예. 형 그때 몇 마리 잡았어? 여섯 마리인가? 그때 여섯 마리 잡았으면 지금 좀 보여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드렁어리 저기 숨쉬고 들어갔어 방금. 지금 지렁이 꽂았어 넣어봐. 알았어 기다려. 어 낚시바늘에 지렁이를 꽂아주러 가겠습니다. 여기였어 정확히 여기. 분명히 지금 이 주변에 있습니다. 물었다 형 물었어. 거짓말 치지마. 물었어 진짜 진심. 진짜 물었다고? 아 가지고 갔는데 아 시다려야 돼 얘. 이거 이렇게 잠깐 둘까? 잠깐만 이렇게 둬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고 뜰 채를 들고 한 바퀴를 돌고 오겠습니다.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근처에 있다면 물 거예요. 얘 미꾸라이지? 이것도 미꾸라. 왜 이렇게 커 얘? 개 크지 미꾸라지야. 이쪽 라인 좋아요 지금. 왜? 맑아졌으니까. 얘 봐봐 미꾸라지. 와 개끄라. 볼 거 같은데? 형 드렁어리 드렁어리. 어떻게 해야 돼? 안쪽으로 위로 올려야 돼. 그렇죠 올려야 되는데. 뜰채가 진짜 애매하다 이거. 잡았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잡았다. 오케이 나이스. 야 얘 손으로 잡아도 이거 안 미끄럽나? 엄청 미끄럽지. 자 여러분 드렁어리 잡았습니다. 일단 넣고 나중에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세리머니 세리머니. 같이 하자. 자 여러분 요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딱 발견했네요.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거 앞으로 더 잡아볼게요. 근데 모기가 개같이 뜯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예요 리발. 다리 마디 사이 여기 개 롯 같은데 모르고 제일 롯 같은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여기 손 여기요. 여기 리발. 보이시죠 이게 개 아파. 모기를 놓아 모기를 놓아. 펑치래 이 개야. 드렁어리 발견 발견 오케이. 난이도 극상. 우와. 말구 있어. 우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손으로 잡아볼까?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끝. 하. 하. 미안하. 야 이거 드렁한 거야 지금? 와 여러분 아깝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거 뜰채로 했으면은 논을 망가뜨렸을 거 같아가지고 낚시대를 다시 지금 일단 회수를 하고 이쪽으로 올게요. 더욱 벽 기대고 올라와. 뭐야 그러네. 와 얘 근데 곰치처럼 생기지 않았어? 곰치 같다 근데 생긴 거 보니까. 어우 물난다 이씨. 자 낚시대 쌓았습니다. 걸려있을까? 100% 봤어. 낚시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걸렸지. 우와 걸렸다 미쳤어. 미쳐서 내가 봤다고 했잖아. 야 이거 훑치게 됐지 지금. 와 제대로다. 우와 여러분 제가 봤다고 했죠? 예스. 우와 사이즈 좋지 얘들. 사이즈 나이스지 이 정도면. 그리고 드렁어리는 사이즈를 구별을 잘 안 해. 다 잡아야 되거든. 우와 이거 휘감는가 봐 이거 봐. 뱀이야 뱀. 잠깐만 야야야 나 너 더러운 거 싫어해. 잠깐만. 오케이. 두 마리. 야 얘 근데 다 먹었다 형. 옆구리 걸려서 방금 올라왔어요 보면은. 봐봐 여기 지금 피 났잖아. 그 드렁어리 거. 어 여기 형도. 뭐야 이거 뭐야? 모르고. 어우 벌레가 불나면 다 뽑아주는구만. 아 미치겠다. 자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근데 얘가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방금. 거의 빠졌어 맞지? 와 역대급이에요. 아니 동남아나 이런 데 가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아까 손가락 물렸다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마비돼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지금. 가운데 마디 다 사라졌네 리발. 도라에몽 됐네. 자 여러분 수로에서 잡으면 너무 쉽고 좋겠지만. 지금 수로가 너무 탁해가지고. 아까처럼 솔직히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 쪽을 이렇게 볼게요. 절대 논을 해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같은 생물을 계속 지금 잡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점점 큰 거 나오면 정말 재밌거든요. 아직까지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더 큰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목이 진짜 개 세다 이거 볼래요? 뭐야 뼈 부러졌어? 거의 뼈 부러진 수준인데? 뼈 부러졌다가 개 웃기네. 이거 장수말물 아니야 이 정도면? 타박상이야 타박상. 드렁어리 잡자. 드렁어리지 드렁어리. 떠봐 떠봐 이건 뜰채야 이건 뜰채. 진짜 미꾸라지 미꾸라지. 야야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손가락 사이즈 보이세요? 제 손가락. 여러분 CG 아닙니다. 개 웃기네. 이거 봐봐 옆에도 부었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떤 놈이 이렇게 처음으로. 미끄러지는 다시 살려줄게요. 빨리 나와. 배 떼기 다 까줄게. 여러분 드렁어리 드렁어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이건 낚시로 해야 돼. 낚시. 일단 드렁어리는 좀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와도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거는 낚시로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보관에 지렁이 끼고 있거든요. 자 갈게. 가보자 가보자. 냄새 한번 맡아보자. 여기 있다. 오오. 우와. 바로 문 남았지? 좀 기다려 좀 기다려. 아직 안 섞였어. 좀 기다려야 돼. 가져가는 거 봐봐. 가져가지 가져가지. 우와 미쳤네. 아직 아직 아직. 먹고 있어. 추배를 파고 있잖아. 추배를 파고 있어 맞아? 지금 양념 딱 침 타임이야.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이야 이거 재밌네. 이 드렁어리나 재밌다. 재밌지 보고 잡는 거잖아. 뱀이야 뱀. 뱀 플러스 곰치. 그리고 꼬리 봐봐 꼬리. 오오오오. 자 얘도 킵 할게요. 잘 잡는다. 힘이 진짜 좋다 작은데. 들어가라. 킵. 여기에는 충분히 더 큰 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는. 진짜 한 500g짜리만 잡아도 엄청 나겠다 이거. 드렁어리 크다. 쟤 구멍에 지금 구멍에 들어가 있어. 지렁이 빨리 해야 돼 지렁이. 자 아직 지금 숨어있거든요. 보이시죠? 녹성이 좋아가지고 바로 먹을 거예요. 머리 앞으로 머리 앞으로. 저. 야 뒤로 나간다 쟤. 어디로 갔어? 지금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지금 형 여기도 보이지? 여기도 구멍이야. 야 거기도 보인이야? 여기가 다 이어져 있다는 거야. 난리네 난리. 이 지렁이들. 얘 여기 박아 두자. 저네끼는 진짜 잡고 싶어요. 사이즈가 제일 커가지고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자 여러분 돌고 돌아 다시 왔는데. 이거 어떻게 안 물은 거 같은데? 몰라 또 몰라. 어? 물렸지? 기다려야 될 거 같아. 안으로 살짝 끌고 들어가. 아 났어. 이거 봐봐. 아 땄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이야 바늘이 안 걸리고 이것만 씹어 먹은 거네. 넌 무조건 잡는다. 자 이번에는 세마리로 아주 그냥 뷔페 차려놨습니다. 이거 물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 어 보자 보자. 어 여기 앞에 왔어 왔어. 왔어? 어 들어갔어. 진짜로?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기다려 형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근데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밀당 한번만 할게.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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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돌려 아거처럼. 아아아아아아 형 형 형 형 형. 이렇게 하자. 한 마리만 이거 개지렁 끼우듯이 끼워봐. 이렇게 하는 하는 거지? 그러지 그러지 그거지. 여기 맞지? 어 맞아맞아. 의심하지 마. 우와 가져간다. 개쎄다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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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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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역시 걸릴줄 알았어 맞지 바로키 제일 크지 와 이거 맛있겠다 들어가라 저거 미꾸라지야? 드렁어리야 형 저거 뭐야? 그럴 때 넣어보면 돼요 드렁어리인가? 어 드렁어리다 물었다 물었어 땡겨 땡겨 물었어 나이스 잠깐만 야 나이스 와 진짜 얘네 먹성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크진 않은데 이런 것도 논을 어 뭐야? 지렁이 뱉는다 이거 재탕 쓰자 그래 들어가 지렁이 다시 써줄게요 너네 이거 물면은 아까 그 친구랑 키스 롯나 한 거야 란접 키스 발견 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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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커 잠깐만 멀리면 멀리면 잠깐만 좀 잠겨야 돼 그렇지 지금이야 온다 온다 이제 먹는다 안 빨아 형 뜰채 뜰채 자 얘가 건너편에 있어서 건너갈게요 낚시를 때려 일단 해볼까 여기서? 어 해봐 해봐 할 수 있을 거예요 낚시대 얘 안 먹어 먹기 싫어해 형 들쳐줘 너 놓치면 큰일난다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정태를 걷어주고 오케이 나왔구나 야 몇 시 이거 쭉 오자 안돼 안돼 그래 덮어 덮어 잡았어 이야 제일 크다 물 밖에서 장어보다 훨씬 자유롭게 가잖아 얘는 스무스해 어 진짜 뱀처럼 가요 우와 이거 입 벌린 거 봐 너너너너너 야 감지마 저메집 있다가 자 그럼 지금 한 시간가량 더 뒤져봤는데 없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통발 확인 다시 한 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확인해 볼게요 일단 통발은 안 털려 있어서 과연 아 있어요x4 미꾸라지 개많네 한 글자 볼게요 어 싹 다 방생해 줄게요 미꾸라지 그리고 요 쓰레기들 다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통발 제발 들어가 있어라 제발 없는 거 같은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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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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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도전한 거 다 잡았어 덜어줄게요 물 잡아 물지마 물지마 자 드세요 마지막까지 우와 대성공 낚시로도 잡고 통발로도 잡고 들채로도 잡고 다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우와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잡았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짜 많이 잡았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보고영회를 딱 보고 나서 물 3개 탁했잖아 3시간만 차 타고 왔는데 끝났다 이거 이제 장마잖아 물이 불잖아요 그럼 못 찍어요 되게 간절했는데 세 가지로 해가지고 다 성공한 게 전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보고영회랑 나눠 가져가가지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쓰 아 저기 들어온 거 아니야? 어어 아냐 아냐 안 들어오 고생했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리발 손가락이 아직도 이러네 집에 가서 은혜한테 호 해달라고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의 페어 드로어리를 잡아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요 이 드렁어리는 말 그대로 논두렁허리입니다 그러니까 논두렁을 헐어버린다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 실제로 드렁허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태어날 때 모조리 암컷으로 태어납니다 모조리 암컷으로 태어났다가 새끼를 닿고 40cm 이상이 되면은 숯컷으로 전부 다 바뀐다 그래요 너무 신기한 DNA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 식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약으로 가려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해외나 뭐 동남아 이런 인근에서는 드렁어리 요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달여 먹는다고 했는데 제가 달여 먹으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요리를 할 건데 자 여기 큰 거 보이는 건 두 마리는 포를 떠가지고 덮밥을 해서 먹을 거고 자 이 작은 거 두 마리는 통튀김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자 우선 손질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렁어리 손질은 장어 손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뱀장어랑 똑같이 취식을 하면 됩니다 똥꼬부터 쭉쭉쭉쭉 까주는 거예요 거의 몸의 4분의 3 이상이 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장이 엄청 긴 애들이거든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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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나가니까 그 느낌도 있는데 그 느낌 있잖아 이거 그거잖아 핑킹감이잖아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내장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싹 씻어가지고 올게요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이 됐으면 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옛날에 은혜가 이 장어 같은 거 포뜨는 거 한번 좀 해가지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못 할 거예요 할 수 있지 빠밤 너 할 수 있어? 나 다 빠밤 아니 진짜 대화를 해보자 할 수 있어? 너한테 맡겨도 돼? 어떻게 했는데 가만히 모르잖아 자 여기 가운데 뼈 있잖아요 뼈 옆에를 아 뿍뿍뿍뿍 어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끊어줍니다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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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 분들 극한 체험이다 진짜 맨날 내 얼굴 보니까 어 근데 그것보다 은혜가 제일 극한 체험이에요 맞아요 약간 담력이 다 좋으신 분들이 이걸 보는 게 아닐까? 내 팬카페 명 지었잖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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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팬카페가 없는데 뭐라고 지었는데? 은둥 업고 튀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은혜가 요새 선제 업고 튀어를 저희가 뒤늦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선제 씨한테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만 떠주셨으면 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하고 머리를 딱 잡고 여기 뼈 밑에를 타주는 거야 기억나?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누가 잡아줘야돼 원래 우와 쭉쭉 나간다 이제 봐봐 이야 봤어? 사무라이 자 요런식으로 아이고 이거 빵구 났네 자 요런식으로 포가 터집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가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성으로 라삭 사무라이 하면은 드러워리 포입니다 요런식으로 싹 다 손질해서 올게요 라삭라삭 자 김은혜 선수 멋있게 껴주세요 잘하는구만 그거 안 해도 됐었잖아 저랑 은혜랑 대결이에요 이야 삐끗삐끗하네 내가 이긴거 같은데? 내가 이긴거 같은데? 동물이야? 자 이제 마지막 관건 뼈치기입니다 뼈치기 이렇게 넣어? 아니 아니지 위에서 한번 부셔야지 이렇게? 하하이 벌써 졌어 너는 야야야 그렇게 하지마 소원하면 어떡할라고 나 진짜 못살아 난 없으면 못살아 난 없으면 못살아 오오오 탔다 필 탔다 중간쯤이 좀 어려워 오오오 작두 땄냐? 아싸 내가 이긴다 그래서 이거 어떡한건데? 하 진짜 스트레스 받네 은혜 됐어 거기까지만 해 이야 결국 뜯어냈습니다 근데 혹시 살이 없으쏘? 후퓔 곱질이야? 너는 로빠 ROPA 너는 로빠 로빠 알았어 잘 안했 Bet 은혜에 공부하면서 드럭카ел 두부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녀석들은 잠깐 짜줘주고 자 요 두 마리로 통튀김을 할건데 양념 이런거 하나도 안치고 그냥 본연의 통으로 튀일겁니다. 그래서 튀김길 리룡류 예쓰 어노노노노노노노나 그냥 제가 한 번 보고 롱롱롱 해죠 롱롱롱롱 자 그리고 요건 바로 케이밍 몇으로 갈까?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럼 동시에 하자 우리 동시에 하자 하나 둘 셋 진짜 안하자 하나 둘 셋 오만벌 진짜 내 입만 보고 있지마 하나 둘 셋 오만벌 어 뭐야 이거 왜 그냥 은둥이분들한테 한 건데 은옵티? 은옵티 기름 닦을 동안 잠깐 카메라를 꺼놨었거든요 근데 혼자 이러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은둥이분들이 늘어나가지고 곰팡이분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니까 여보는 그 뱃살 때면 안 돼 어차피 곰팡이분들 거의 다 남자야 자 여러분 기름이 다 닦아졌으면 르렁어리를 담아주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라 오오오 뭐 막아있다 그냥 뭐 뭘로 막아? 가다가 빨리! 빨리 저기 밑에 갔잖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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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랑 너네 집 아니냐? 자 오케이 두 표정 보셨죠 여러분? 이제 내가 억울하지 않다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민물자국 통튀김으로 은예라 같이 먹어봤는데 맛있거든요 쫀득하고 잡아서 뜯으면 근데 이번 드러가리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손짓기 어딜 수 없냐? 내가 찾으면 얼마 줄래? 뭘 또 돈으로 해 누구끼리 빨리! 아니 저게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손짓기가 있어야 되는데 손짓기가 지가 숨겨놓고 얼마 줄래? 찾으면 숨겨 어딨는데 바바바라 왜왜? 나 감아있어 눈 감아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내 찌찌 내 찌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알아 자 여러분 지금 다 된 것 같거든요 한번 꺼내볼게요 엄청 흥숙해졌습니다 입도 벌리고 있고 입이 어딨어? 여기 입 소리 질렀네 미안해 뱀튀김처럼 이렇게 됐는데 기름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양파랑 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자마자 너 눈이 왜 그래? 제가 눈 안 좋아가지고 얘네가 눈이 약해가지고 요런 양파 조금만 썰어도 우윳빼 눈이 매워 누워해줘 그럼 제가 가가지고 호우해주죠 로망이야? 로망이면 한번 해줄거야 지금? 아니 그럼 물어보지마 잠깐만 나 네 선글라스 좀 낄게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자 리듬스 라이트 자 그리고 한 번 더 은혜야 삼삼삼삼삼 하나 둘 셋 3만볼트 아 너 진짜 약해졌다 그럼 남의 3만볼트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너 마스크 썼을 때는 이렇게 했거든 여러분들 은혜의 텐션을 원하십니까? 원하시오 은혜야 하나 둘 셋 다 낭봉 자 기름 달궈졌으면 양파를 먼저 볶도록 할게요 볶아줘줘 볶아줘 볶아줘줘 자 이게 양파 어느정도 됐으면 저런 어린애기들 두아 들어가라 자 이 녀석은 지금 큼직큼직하지만 열을 가하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변이 생겼습니다 얘네가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구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어들의 좀 특징이거든요 난 이렇게 낼 것 같았는데 진짜? 원래 보통은 얇으면 더 이렇게 쪼그라들고 축소되잖아 근데 장어 이런 애들은 부풀어 엄청 두껍게 부풀더라고요 알아 알아 어? 자 레리야리루 레리야끼 소스 뿌려주고 쉬지 않고 저으면 됩니다 안 익었겠지 아직? 익었어 너 안 먹는다고 진짜로 그렇게 막 계속해야 익었다고 진짜 살꾸미였나 건강보다 컨텐츠야라고 우스캣스리로 하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20대 때는 그냥 뭐 하면 되지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치지마 사렸어요 사렸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사렸어요 은혜 때문에 다 들켰네요 이 말 유튜브 혼자 할걸 계속 그럼 50만이었지 그리고 이 이후로 누가 은혜 없고 튀어 절대 개설하지 마세요 알겠죠? 은혜 없고 튀어야 은혜 없고 튀어 은혜 없고 튀어야 은혜 없고 튀어야 은혜 없고 튀어야 너가 은혜 없는 거네 그럼 어 아 그렇구나 야 이거는 너 좋다 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럼 나는 나도 하지마 내꺼 나도 지어줘 눈물의 곰팡 눈물의 여왕 나는 곰팡 그게 뭔데? 나는 솔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뭘 만들어도 이상하게 되네요 저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밥을 퍼와야 됩니다 라이스 드렁어리를 자 요렇게 위에 양파까지 싸악 해서 드렁어리 개짬밥 완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렁어리 개짬밥과 드렁어리 비명튀김이 완성 퇴스비 드렁어리 짬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주얼상이나 뭐 냄새 요런 거는 다 맛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흙에 계속 살기 때문에 흙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초배를 방금 껍질 부분 먹었는데요? 맛있습니다 그 콜라게 같은 느낌이 들어가 너 옆에서 남편이 지금 너가 애를 안 봐줘서 나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렇지 자자 지금 자자 들어가 애 봐줬어 나 그리고 니 알람 때문에 애가 깼잖아 나 너 이러고 한 범술에 저거 온거 흐흐흐흐 진짜 못생겼었지 와 와 와 라고?? 자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Aquí 약간 껍질이었고 이번에 살이랑 같이 있는 거 바로 booking 장헤나라는 죄송합니다 쯔배рах 그렇게 안한다니까 이즈톤 음 장어는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 장어보다 더 쫀득거려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밥 없이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츄르륵이 우리 엄마가 언제 넣을 텐데 무슨 장모님 맛나 본다 식감이나 맛이 괜찮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장어처럼 잔뼈가 없어요 일단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생태규란적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논을 너무 헐어버린다 하면은 잡아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만한 그런 녀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비명 통찌기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엔 아무 간을 안 한 상태고요. 일단 가시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살만한 조금 발라먹어볼게요. 추베르 그냥 생선인데요? 어떤 맛이냐면 거짓말 하나도 없이 조기 맛이네요. 조기 아니 이거 여러분 이거 반대로 했어야 되네. 큰 거를 통찌기만 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작은 애를 포를 떠서 덮밥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에 살 일어난 거 보이지? 약간 조기 튀겼을 때 볼록볼록 볼록 일어난 그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갈비를 해서 이렇게 쭉 뜯을 수 있어요. 음 바다 생선맛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을 망가뜨리는 두루룩 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베르 해봤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특이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마음 잡아서 추베르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홈토 팍유 아멘